대장 잘 지냈어 좀 늙은 것 같던 표정이에요 얼굴이 많이 그치? 닭 사다 줄게 네 이제 아이들에게 줄 사료와 생닭 그리고 치료했을 의약품을 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굿모닝 바이크를 타고 슈퍼마켓에 들렸다 약국에 들렸다가 그 다음에 닭집에 들렸다가 이렇게 오게 될 겁니다 굿모닝 그럼 시동 걸고 출발을 할게요 이쪽 여행자의 길이 굉장히 좁고 힘듭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게요 땅으로 간다 어제 여기 하수구에 발을 잘못 딛는 바람에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길이 엄청 높죠 여기가 여행자 볼문입니다 오토바이 두 대 겨우 교행할 수 있을 정도에 여기 지날 때 땀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비키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쪽이 더 나아요 저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보다 좀 돌더라도 이쪽이 훨씬 편합니다 가기가 편한 골목이 이 정도입니다 비켜라 소야 비켜주소 안 비켜주소 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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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오다 보니까 이쪽에 강아지 두 마리 또 새로 났던데 저네 강아지들은 어떻게 됐는지 세 마리인가 네 마리 있었는데요 순례자들 밀고 들어오면 어떡하냐 땡큐 여기가 골목시장입니다 가라하시 갓 가트 바로 위쪽에 있어요 바위가 와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비켜가라 주입니다 이렇게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골목으로 또 들어갑니다 이 골목 끝에 이제 큰길하고 연결되는데 근데 큰길도 두통이 장난이 아닐 거에요 너 멋지게 벨지안 셰퍼트 같은데 너 생김새가 멍이들아 길막하지 마라 길막하지 말게 길막하지 마소 길막하지 말게 릭샷 쫓아가면 편합니다 앞에서 다 치워줘요 사람들을 먼저 가랩이라서 갈 수가 있어야지 그냥 직접 찾을게 완전 오토바이, 릭샷, 침, 오토바이, 침, 술에 다 뒤엉켜가지고 혼란의 대완전 파티 자 바로 바라나시의 교통입니다 이거 차 운전 못하면 바이크 운전 못합니다 인도에서 차 운전도 못합니다 차 운전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바이크 타는 것보다 더 크니까 드디어 큰길로 나왔습니다 또 대완장에 예 교통체증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 사거리 보십시오 미처 미처 날등 빵빵거리고 서로 미처 미처 날등 빵빵거리고 서로 미처 미처 날등 빵빵거리고 미처 날등 빵빵거리고 진짜 에이 맨 여기서 운전하다 보면 자동으로 인내심이 흔들려야 안될 수가 없어요 한국같아서는 서로 운전을 느끼고 치구가 꼭 싸워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사람들이 싸워야되요 일단 닭을 사러 먼저 갈게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은 닭사로 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우회전이 쉬운데 여기는 왼쪽 주행이다 보니까 우회전이 한국의 자유주처럼 어렵습니다 앞에 포토홀 보세요 무심코 달리다가 포토홀 한 번 지나게 되면 허리에 안장나는 겁니다 허리에 충격이 그대로 전해져요 뭘 하나 살려면 이렇게 한창 와야되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고 1차 이용하면 애네들이 맨날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니까 물건가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 닭 잡는 장면은 좀 화무스러우니까 커트 하겠습니다 1kg에 200높이입니다 우리나라에 따라 3,000원 정도 3,500원 정도 하는 겁니다 만일 여기 릭샤를 타고 왔으면요 한 200높이 달라고 그럴 거예요 100높이에서 200높이 정도 부르는데 200높이면 지금 싹 1kg의 가격입니다 상당히 이동비가 비싸고 또 릭샤하고 흥정하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바이키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것은 닭을 잡는 집은 핸디 지역 인도 사람이 사는 지역에는 없습니다 주로 이제 무슬림 지역에 있어요 닭 잡는 집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닭 잡는 집이고요 그래서 고기를 구하려면 생선이나 육류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무슬림 지역 시장으로 가야 돼요 여기 오른쪽 블록하고 왼쪽 블록이 지금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닭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옷차림도 보시면 무슬림들이 자주 뛰죠 지금은 이제 슈퍼마켓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료를 사기 위해서 닭만 줄 수가 없어가지고 사료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스펜서 마켓이라고 하는 바라나시 가트 근처에서 비교적 큰 제일 큰 마트에 왔어요 여기서는 사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페디그리 사료지만요 그래서 닭은 약을 줄 때 주로 쓰고요 그 닭 안에 닭고기 안에다가 약을 숨겨 가지고 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사료를 주고 있습니다 보안검색 대충 건성건성 이 새끼들 하고 있어요 네 네 후퍼에 왔습니다 늘 여기서 사료를 샀었죠 이 새끼들 하고 조심하세요 위험해 위험해 인도인도인도 청소하는거 보면 대충대충 그때그때 그냥 눈가림식으로 해놔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블리치 블리치 러버 글러브 네 러버 글러브 러버 글러브 네 블리치 러버 글러브 아 아 벌써 막히네요 예 락스가 없대요 락스 고무장갑도 고무장갑은 의료용 써야 되겠네요 저기서 파는거 사가지구요 약국에서 예 수술용 장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브러쉬? 롱 브러쉬? 롱 핸드 브러쉬 오케이 아 오케이 좋네요 이걸 원해요 소를 일단 확보해 퍽클리닝 토일렛 클리닝 욱스 정전 됐습니다 슈퍼 어 다시 드렸네요 아 이건? 오케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블리치 여기 있는데 없다고 그래요 분명 블리치라고 써져 있죠 이건 블리치 블리치 네스 굿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애들 사료를 사주라고 허락하고 그래서 사료를 다 털어갈 겁니다 아 이거 실수가... 가방 안에 들어갈지 않은 문제네 들어가겠...죠? 안 들어가면 옆에 묶음 해놓으니까 됐구요 계집이 먹을 거 샀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우유하고 이 제품들 이쪽에 있죠? 여기 슈퍼도 내가 구조를 다 압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우유 작은 거 두 개 그리고 아... 아물라시 아몰라라시 아물라시 아물라시 아물리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여기 인도에서 여기에 이 아물라시가 사실은 제가 아주 애용하는 음료입니다 초콜렛을 아까 그 친구 하나 사다 준다고 했는데 약속했는데 초콜렛 두 개 사구요 약국에 지금 멍멍이들 치료학사로 왔습니다 3개의 아이보메틴 4개의 태블릿 4개의 태블릿 스트리프 오퍼레이션 글러브 실리콘 글러브 3개 3개의 태블릿 1개의 태블릿 네 몇 개의 태블릿 2? 20 20 2 스트리프 그리고 안비보죠 안비보죠 cassette 마우스 2 태블릿 핵블류 혹은 작은 안에 파 exceeds 세골 미디엄 초콜렛 2 스트리프 2 스트리프 всего 2 스트리프 $20 2 스트리프 그런 insert, 두 명 백신, 5 백신, 10 실린지 실린지? 5 앰범드, 실린지 10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피부 질질이 5월이 있나요? 네 NSAID NSAID, 네 네 네 네 6 태블릿 6 태블릿 2팩은 충분합니다 2개 2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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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ne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0 이전 Oslo 네 네 그럼 라지 1개 그럼 라지 1개 10, 20개 여기 1개 라지 1개 10, 40개 이거? 네 실리콘 글로버 무충제, 항생제 그리고 진통제 백신 오임몬드 오임몬드 로션? 로션을 사용하니까? 레드 스팟 스테로라이즈 오임몬드 스테로이드 오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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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개 5개 이 배지 1개 이 배지 1개 알겠습니다 530루피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4만원 정도 이 배지 1개 이 배지 1개 아 오케이 1800루피 1800루피 이 배지 1개 에잇 옷 젖은거 보세요 완전히 땀으로 흠뻑 젖은겁니다 더워가지고 와 너무 덥습니다 36도인데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거의 한 40도 같아요 나갔다 들어오면 옷이 이렇게 젖습니다 에이 키들려 키들려 캡틴 경매 stroks 어이 현랏 캡틴 너 먹었잖아 요오 헤랏 오오옹 오오오옹 그랜트파다 네 오케이 2개 먹었어. 너 2개 먹었어. 다 멘트! 아 어 어 좀 애들 다 줄 다 좋구요 얘가 새끼를 잘 키워요 깜씨 엄마 얘는 지금 눈에 안충이 있는데요 약을 줘 가지고 아마 2 3일 오면 좋아질 겁니다 예 예 얘네들 백신접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건 잘 들고 있어요 뭐 내 말이죠 네 가 안돼 아 아아 일단 응, 저거 핸드폰으로 보여줄까? 응, 이리 와 야! 응, 나아 가만히 있네? 근데 애들 아프다고 소리도 안 지르네 야생에서 자랑해드려서 야생에서 자랑해드려서 야생에서 자랑해드렸는데 엄청나지만 덤팔이 엄청나게 아프다, 아프다 그게 꼬랑지는 됐는데? 아이고, 아이고 예, 예 잠시 뒤에 저 신발 있는 애는 안 먹었어 재채기도 하네 왜 그래? 동물이니까 어, 이제 신발 먹었다 바로 그냥 다른 영역에 온다고 이렇게 가서 직장으로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깜빡이도 바로 앉았어요 네 음식 기자야 네, 내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할로, 할로 자, 안녕 금방 간식 간식? 간식 네 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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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일 가져가봄 okay? okay bye bye 열심히 차묵차묵! 야야, 싸우지 말고 먹어라. 아, 힘드네요. 덥네요.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닭은 오늘 다 못 줘요. 화려 드세요.